msg 어 백 백그라운드 뮤직 스테이지 사연 옴 이어 네 저희가 어 미리 사연을 받아 봤는데 다 빠짐없이 다 보내셨나요? 사연 보내주셨어요 사연이 없다면 노사연 무슨 소리예요? 네 사연이 왔다고 합니다 사연이 있습니다 네 자 이거 사연이가 좀 읽어주세요 네 댕균이 망망망 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이 짝꿍입니다 제 생일이 4월 16일인데 중간고사가 일주일 남아있는 날이에요 벚꽃도 못 보는 중간고사의 생일도 이상해서 괜히 속상해요 그래서 제 꿈은 내년에 대학생 새내기가 되어서 시험 걱정 없이 잽꿍이들 보러 가는 거예요 응원해주세요 오케이 노래 불러도 될까요? 저희가 그 축하 노래 오케이 오케이 5, 6, 7, 8, 9, 9, 10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태그리 마마님 생일 축하합니다 뽕, 뽕, 뽕 축하합니다 자, 와 태그리 마마님께 드려드릴 BGM 너 기똥찬 거 생각했잖아 대본 읽으세요, 켄다님 죄송해요 네, 제가 시험 보시는 분들께 노래를 하나 추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, 맞아요, 맞아요 준비를 했죠? 네 핑크퐁의 상어가족이라는 노래입니다 아, 저도 알아요, 이 노래 이 노래 알아요? 네 그거 아니에요? 맞아요 상어 뚜루루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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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어 뚜루루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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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, 상어 오빠, 상어 오빠, 상어 뚜루루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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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, 상어 상어 상어, 상어 뚜루루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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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상어? 네 네, 제가 곡을 추천드렸는데 지금 이건 금지송으로 알려진 노래예요 무슨 노래예요? 그러니까 수능 때 너무 비하에서 맴도니까 절대 들으면 안 된다는 곡으로 유명한 아, 그래서 이우주님이 너무한 거 아니야? 크으이라고 아, 시험을 망치러 온 건 아니고요 네 어, 좀 마인드 컨트롤을 위해서 이렇게 중독성 있는 노래를 추천드렸습니다 맞아요, 맞아요 네